부천 여성 가요제 추진 이용자님이 나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추진하면서 간단하게 사회자들이 계시는데 우리 운영위원님들하고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우리 이사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 잠깐만 이렇게 서주세요. 네 조명 귀찮으세요. 잘 안보이네. 최정자 회사님하고 좀 서주세요. 뒤로 돌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디 계세요? 사실상 제가요 저도 가수에요. 근데 남자가 노래를 못하고 심사연석에 있는데 하여튼 오늘 좋은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추천해드리겠습니다. 302번 302번 어디 계세요? 나와주세요. 상품은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27만원짜리 화장품입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이왕이면 무대 한번 올라오셔서 다시 한번 뽑겠습니다. 여기 정답해? 여기 정답해 주세요. 주세요. 상품. 먼저? 네. 큰 프로필을 받는 듯.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네. 프로필을 받는 듯. 네. 다음 분. 네. 다음 분. 197번. 어디 계세요? 빨리 내려오셔서 무대 한번 올라와 주세요. 천천히 오세요. 넘어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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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아까도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네. 아 축하드립니다. 부천 여성 미스코리아. 네. 박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400. 772번. 어디 계세요? 472번. 나와주세요. 어 근데. 어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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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 예에. 예. 예에. 어르신다가 이거 번호를 잘못 보셔갖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261번을 갖고 올러줬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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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수렇게도 확인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어 왜 예고 궁금하시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두 번이세요? 몇 번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감사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분이 굉장히 이 무대를 즐겁게 해주셨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힌트